코씨는 근데 너무 무섭고 떨어지는 거니까 얘네 보이스카우트인가봐 난 걸스카우트였어 옛날에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오 치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여기가 꼬모예요? 아니요 여긴 멜라쪼예요 호수 여기가 꼬모예요? 아니요 여긴 멜라쪼예요 호수가 그냥 통크게 호꼬모 호수 우와 이렇게 하면 멀리 가자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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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 호수 호구 호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목도 딱 저럴 때 잘 가는 거 같아요 응 여기도 진짜 맛있는 냄새가 안 나 응 장난 없어 진짜 대단어 어? 킨다 보이는 거 있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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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받는 편이에요 venerate 왜이러워? 그 날 토요일에 의해서... 아 언니 마. 왜이러지? 너무 맛있어 아침 고생했어 여기는 다음에 와보고 싶은데 아직 안 먹어봤다니 너무 맛있어 언니 진저비예요? 먹어봐래요?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 근데 이거 만든 거라고? 언니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나 유자만 갖고 쎄다 그래가지고 안 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아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대구에 그 이제 이탈리아에서 젤라테 배워가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람 아 아 아 아 제 놀라운 고향에선 긴장한 차! 사랑해 선수 아요. 쌀밥에 나오다니 세상에 진짜 뭐하고 그거예요 약간 인도셀라ANO 아오 그거 뭐냐 너무 매 입에 취소하는 고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